2024년 기사일주 갑진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먼저 천간과 지지의 관계입니다. 기사일주 일간 기토에게 갑진년의 천간인 감목은 정관이 됩니다. 정관은 편관과 달리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책임과 압박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것은 예상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지지 않고 앞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정관의 기운을 공직으로 나아가는 기운으로 보게 되고 안정적인 승진의 기운으로 보기도 하며 주관적 원칙이 아닌 객관적 원칙의 기운이기 때문에 보편적 명분을 갖게 되는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관이 편관에 비해서는 좀 더 안정적 느낌이 있지만 책임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간의 힘이 약하거나 인성의 완충이 없이 관성만 강하게 작용한다면 부담스러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 기토와 갑진년의 천간 감목은 천간 합을 이루어 토기운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책임이나 압박의 느낌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상황이 결국에는 자신의 힘과 주체성을 강화시키게 되는 흐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더불어 보편적 원칙에 해당하는 정관의 기운이 비겁의 기운으로 합쳐진다는 것은 미기본적 원칙이나 시스템에 순응하기보다 자기중심적이고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한편에서는 오만한 느낌이 커질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사일주는 갑진년을 맞이하여 인간관계에서는 적당히 자신의 기세를 누그러뜨리고 겸손한 모드를 취할 필요가 있고 일적으로 목표를 성취하고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운을 모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조직의 시스템이나 윗사람들과의 트러블 없이 오히려 그 기운마저도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힘으로 흡수하여 갈 수 있습니다. 한편 정관의 기운은 여자에게는 남자나 남편의 기운인데 이 기운이 천간 합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기사일주 여자에게 있어 남녀관계가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남자 입장에서는 자격지심이 생기거나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관성의 기운이 사라진다고 해도 결혼과 연애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기사일주 일간 기토에게 갑진년의 지치인 진토는 겁제가 됩니다. 겁제는 일간이 음간일 때 그 기운을 빼앗기보다는 오히려 뒤로 큰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일주는 갑진년을 맞이하여 천간으로는 합을 이루고 지지로는 겁제의 힘을 받으면서 본인 일간과 같은 토기운이 주도하게 됩니다. 이는 일의 결실을 담는 그릇이 커지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중심적이고 독립적이며 주체적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강하게 외부로 드러날 수 있는 존재감을 주변과 소통하고 베푸는 느낌으로 흘려보내면 좋습니다. 다음 기사일주 일지 사화는 여름의 기운이고 갑진년의 지치인 진토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중간의 기운이며 12지지의 흐름에서 진토와 사화는 바로 옆으로 이어지는 기운이 되기 때문에 기운 작용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더불어 일간 기토를 기준으로 일지 사화는 정인이고 갑진년이 지친 진토는 겁제이면서 일지 사화의 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사일주는 갑진년에 그동안 생각만 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힘과 투쟁심, 자신감 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 전체의 기운이 약하고 기존에 조금은 추춤한 흐름을 이어왔던 기사일주라면 갑진년에 많은 것을 주도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주 전체의 기운이 강하고 기존에 이미 기존의 흐름이 잘 흘러왔다면 갑진년의 기운이 오히려 필요 이상의 가속 배달을 밟는 것처럼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주 전체의 기운이 강한 기사일주라면 갑진년 한 해 동안 최대한 충돌을 차지하고 자신의 힘을 조절하려 하는 게 좋고 이왕이면 공공의 이득을 위해 책임을 떠맡고 봉사의 느낌으로 한 해를 보내면 좋습니다. 다음 신사리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기사일주는 일치 사화가 영맛살의 기운이 됩니다. 그리고 사화의 지정관 안에는 병화정인, 무토겁재, 경금상관의 기운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일주는 겉에서 보기에 조용하고 무게감 있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큰 열정과 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나 어떤 의무감을 위해서가 아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화의 영맛살 기운이 일간 기토에게는 정인이 되는 만큼 일단은 생각의 역동성이 더 크고 마음에 품은 이상과 아이디어가 풍부합니다. 따라서 현실적 결실을 향한 흐름이 생기거나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앞선다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일주에게 값진 연애는 진토 화개살의 기운이 노래합니다. 화개살의 기운은 기본적으로 명예를 추구하고 강한 뚝심과 일관성, 잠재적 역량을 지니는 기운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화개살의 기운은 일간 기토에게는 겁지의 기운이 되는 만큼 기사일주는 값진 연애 강한 자부심과 주체성이 생기면서 자신있게 한 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화개살과 비겁의 기운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호집스럽고 독단적 느낌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표를 향해 자신의 재능과 기운을 풀어낸다면 훨씬 긍정적일 것입니다. 다음 12신사를 관점에서 기사일주, 일지, 사활을 기준으로 값진 연애 진토는 천살이 되고 일지, 사활은 지살이 됩니다. 천살은 하늘의 기운이 되는데 그런 만큼 직관력이 좋아지고 기운이 상승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천살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운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불가항력성 때문에 그 기운에 강하게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강하게 그 기운이 드러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사일주에게 이 천살의 기운은 겁지의 기운이 되는 만큼 기사일주에게는 강력한 자기 확신을 선사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뒷배경이 생긴 듯한 느낌의 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형성된 기운이 적절한 방향성을 찾아서 움직인다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기운이 흐른다면 천살의 불가항력성까지 작용하면서 크게 어긋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일주는 값진 년을 맞이하여 자신이 정한 목표와 가량이 보편적 명분에 부합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자기 기운에 강하게 매몰되어 일방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라도 공공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책임의 무기를 할당받는다면 나름에서 자신이 엇나갈 수 있는 기운을 조절해 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12운성론의 관점에서 기사의 일주일지 사화는 일간기토를 기준으로 제왕의 흐름이 됩니다. 제왕은 12운성론의 흐름에서 정점에 이른 기운이 됩니다. 그만큼 일간기토가 가장 큰 기세를 얻게 됩니다. 다만 이 제왕의 기운이 일간기토에게는 정인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그 강한 기세를 다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대신 내면에서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 자존감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더불어 제왕의 기운은 정점에 이른 기운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많은 견제를 받을 수 있는 면도 있고 본인의 힘을 바탕으로 독단적인 행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어쩔 수 없이 그 위치에 따른 고립감과 고독감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또 스스로 힘을 받게 되는 게 기사일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세상을 무시하면 무시했지 스스로 세상에 밀리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기사일주의 제왕의 기운에 대해 값진년에 쇠의 기운이 노래합니다. 쇠의 기운은 제왕이라는 정점의 흐름을 지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권력에 대한 의지와 욕망은 남아있지만 한 다리 뒤로 빼고 장막 뒤로 물러선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힘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외부의 견제를 피하면서 안정적 실속을 챙길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여전히 힘이 남아있고 경험의 완숙미까지 더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사일주의 제왕의 기운이 값진년의 쇠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강한 힘에 대한 보조의 기운이 더해지고 유연함이 생기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 만큼 기사일주는 값진년에 강하게 자신의 기운을 발산하면서도 오히려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강하고 안정적으로 형성된 기운은 항상 그 기운의 긍정적 쓰임을 찾아야 하기에 기사일주는 값진년에 확실한 현실적 목표를 향해 자신의 기운을 몰아감이 좋고 결실이 채워졌다면 적절히 그것을 주변으로 베풀면서 공공의 책무를 떠안는 흐름으로 나아가면 좋습니다.